네, 한판승부 CBS라두를 함께하고 계시죠. 여야 대표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 짚어보는 시간, 격조 한판 시간. 오늘은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진작가님, 민수 소장님 인사하러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몸이 살짝 아프셨다고. 아니, 아픈 게 아니고 어제 우리 대한민국, 특히 남해안 쪽 사는 사람들은 다 아팠죠. 큰일 날 뻔했으니까. 태풍 대비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에서는 여의도에서 무슨 전쟁을 한다고 그러는지 정말 참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아니, 이제 저희 특히 지역구 마산, 하포는 태풍 매미 때 해일로 도시에 상당한 부분이 침수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악몽이 아주 컸습니다. 지역 좀 챙기시느라. 특히나 이번 태풍 상륙 시점이 만조대랑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우리가 해수부에서 시청과 이렇게 해가지고 해일을 막는 차벽이 있더라고요. 차수벽. 차수벽도 하고 배수펌프도 하고 대비를 지난 주말 철저히 했습니다만. 다행히 이제 밀물도 이게 보니까 달과 지구의 거리에 따라서. 이게 어제 오늘 아침 새벽 밀물은 조금 수위가 낮은 밀물이었습니다. 그런 덕도 보고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인지. 지역구의 피해를 놓고. 네, 비교적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밤을 세워놓으니까. 그래서 어제 비도 좀 맞고 해놨더니 너무 긴장해서. 이제 이해가 되네요. 오늘 좀 안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삐쳤거든요. 내가 아니. 왜냐하면. 나쁜 사람 시간 기원으로 하고 밥 저주겠다고 해놓고. 안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깊이는 얘기야. 아니, 제가 웬만하면 안 오신다고 하려고 했는데. 안 오신다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판 선구 출연하려고 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고수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띄우는 게 많아서. 이해가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여의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비대위원장이 누가 인선될 것이냐. 관심사인데 주호영 의원이 오늘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여론에 좀 부담을 느낀 겁니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싸인 아니냐라는 분석을 김수석이 소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해서 그건 아니고 제가 주호영 대표를 잘 압니다. 제가 원내대변인으로 주호영 원내대표 때 저를 픽업하셨고 저를 처음 정치였을 때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아는데 그분 성품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내홍을 수습하고 또 그분이 예전에 정무장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정부라든가 또 오선이고 해서 여러 가지 여야 관계를 푸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원만하게 지금 당의 문제를 또 국가적인 문제 정부와의 관계를 잘 풀 수 있는 분이다 해서 거의 뭐 만장일치로 내부적으로 의원들끼리는 합의가 돼가 지난번에 비대위원장으로 하신 거고 억지로 추대를 했죠. 했는데 가처분 규정이 나다 보니까 이번에도 다시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를 좀 바꾸어서 다른 대안이 없다 하셔달라고 아마 전부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그게 정도가 아니다. 지금 난 두구나 한 번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또 다른 사람 찾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이번 계기로 이제 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또 그 자리를 안 맞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마크에서 역할을 안 하시겠습니까? 박주선 전 의원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 그분 같으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법조계에서도 아주 평파이 높으신 분이었고 또 이제 광주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호남 출신이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취임식 준비도 하시고 해서 맞습니다. 이 통합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시원시원하게 일하실 분이니까 이런 내용을 푸는데도 좀 적절할 것 같고 정통 국민의힘 의원은 아니시기 때문에 당내 장악될 수 있을까요? 지금 비대위라는 것은 나는 사실 우리 당 의원총회를 하면 비대위든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비대위원회. 비대위원장이든. 비대위원장이든. 네. 지금은 100일 동안에 정기국회에 들어갔는데 이제 원내대표와 의원 전체가 정책의 의장을 중심으로 또 당외의 전문가들 또 우리 원회의 뜻을 모아서 집중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국면이 수습되는 대로 추석을 전후해서 사퇴하십니까? 네. 사퇴하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했고. 그러려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그걸 이끌 거기 때문에 오늘 8일에 이제 정국회의 열어서 인준될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이. 그럼 그날 즉각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까지 이어질까요? 아니면 추석 연휴. 기다리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시간에 이미 우리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나는 비대위를 새롭게 출범시키는 역할까지만 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공감대가 있다? 사퇴할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도 의원님 14일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까지 봐야 위기 상황이 지나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원내대표가 유일하게 우리 당에서 지금 법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니까 원내대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비대위원장 지명도 못하고 또 법원 가처분 결정대로 최고위원을 또 다시 뽑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할 수가 없고 해서 그것 때문인데 지금 이미 계획은 다 서 있으니까요. 그럼 일단 14일까지 계신다고 볼 수 밖에 없네요. 모르겠습니다. 내일 문화이 되고 법원도 신의를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게 14일이면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새 비대위원장 임명되면 또 그 비대위원장 이름으로 새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누군지 모르면 익명을 대상으로 익명 불상자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게 가면 그게 맞춰서 그런 일에 대비해서 지난번에 당헌을 바꿨기 때문에 그거야 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당의 대응이 좀 이상하다. 정비경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에 법률 전문가가 많은데 법률적으로 불리한 이러한 상황을 왜 계속 방치하는 상황인지 모르겠다. 또 가처분이 인용될 거라고 정비경 전 최고위원은 보시더라고요. 그게 지난번에 비상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사실 법률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게 상식 진선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5명의 대표위원 최고위원 중에 4명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대표 최고위원 체제가 정상이 될 수가 운영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어서 비대위를 만든다는 게 새로운 당헌 당규에는 그렇게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하면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그 판단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했던 것을 따라서 부활한 것이 이어서 거기까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고위원이 사퇴한 다음에 당헌을 고친 거라서 당헌을 고친 다음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일에 대해서 성격 규정은 그 전법으로 해야 되는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새로 고친 당헌으로 보니까 저게 전에 있었던 일이 위기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소급위법이냐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의원총회 때 그걸 질문을 했어요. 이게 소급효가 있는 것이냐. 전체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당내 여러 가지 불사들이 또 당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사퇴를 해결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당헌... 이게 소급이 된다고 판단을... 소급이 아니죠. 소급이 아니죠. 그거는 그 시기로 해서 끝났고 그렇게 했던 것은 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해서 비대위원장이 사퇴했지 않습니까? 끝났고 새롭게 당헌당비를 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사실은 전대표든 현대표든 이준석 대표만 있고 최고위원들은 다 사퇴한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를...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이 굉장히 판단 잘 못하시는 게 아닌가. 이를테면 전주혜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김기현 의원 세 분 다 판사 출신이신데 세 분 다 기각될 거다, 인용 안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용됐잖아요. 그게 사실 헌법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정당 내부의 일을 가처분 판사님이 너무 의외의 결과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재량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더구나 법치를 중지하는 정당이니까 불만이 많고 이의가 많지만 수긍을 하죠. 하고 대신에 이의신청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이의신청과 별도로 본안을 다시 보자는 것인데 그런데 어쨌거나 이거 참 상황이 더 이상 꼬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저께 보니까 모처럼 그림이 되는 장면을 하나 보이시던데 그 저 뭡니까 저 한복 입고 한복 입고 한복 입고 한복 입고 에헴 하면서 참 모처럼 페이스북에 제사진의 모습 참 안 어울리던데 그런 부정화가 오히려 새로운 메시지 되고 아 참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제 윤해권의 시대는 지나고 신윤해권이 등장할 것이다. 그 신윤해권은 3선, 4선의 중진 의원이 될 것이고 그중에 한 명을 특정해서 윤상현 의원 의원님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제가 참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제가 참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코멘테이터가 되어버렸어요. 당대표, 당 지도자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거는 아쉬워하고 그래서 좀 당부하고 하는 거는 당대표 또 당대표 지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저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 스스로는 지금 아직도 당대표 지위가 있다고 보는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방송에서는 관심이 있겠지만 그런데 어차피 정부 여당이라는 것은 협력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당은에도 당은 우리 당은 대통령과 협력해야 된다. 이런 게 당은 있더라고요. 대통령과 협력하지 않은 당은 사실은 당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여당인데 여당이 야당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면 무책임하잖아요, 그거는. 책임을 지고 대통령한테 구원할 거는 구원하고 또 대통령과 상의해서 대통령의 어려움도 좀 또 호소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야. 그렇지만 모두가 윤해권이죠. 아이고, 저도 낄라고 지금. 그런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예전 개파대로 하면 친이계가 쭉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윤해권이라고 떠났어요. 친이계라고 불리던 분들 중심으로 대통령실도 구성이 되고 이렇게 인물들도 채워졌는데 이렇게 일색인 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요즘 대통령실 교체되거나 새로 더럽게 들어가는 인물들 부각된 인물들이 친박계다. 그래서 친박계를 좀 중용해서 이것을 탕평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좀 무리인가요?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정치라는 게 요번에 보니까 저도 뭐 초선 아닙니까? 역시 경윤이라는 걸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3선, 4선, 5선이라는 게 굉장히 쌍한 게 아니다. 특히 이제 주우영래 참 대표 비대위원장보에서 많이 느꼈는데 그 경윤과 벌써 케이스 스터디가 우리보다는 10배가 경험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 상황 새롭게 도전에 직면해서 어떤 리더십으로 극복해가는가 어떻게 타입해내는가 이런 것들이 그게 사실은 안 묵지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리더십 자체가 하나의 오랜 것들이 뭉쳐진 것이어서 그렇게 보자면 아무래도 이전에 오래 왔던 친박이다, 친이게 이런 분들은 대개는 3선, 4선 하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그 시절에 국회의원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탄핵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정권도 빼앗겨 보고 해서 야당도 혹독하게 해보고 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겠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분 중에 몇 분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까웠다는 것 때문에 친박이 일각에서는 누나라고 불렀다. 본인은 그렇게 부른 적 없다고 또 말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요즘 의원총회라고 보면 굉장히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당내에서 굉장히 혹독한 비판을 또 많이 해요. 그런 걸 보면 글쎄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분 국민의힘이 법원 결정을 무시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볼 겁니다. 결국은 편법이죠. 소고비법으로 편법이고 법원의 결정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피해가려고 여러 가지 꼼수를 쓰는 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보통 옛날 같으면 초재선들이 일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나서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완장차가 별동된 노릇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이분들한테 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이 정말 안 좋거든요. 저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데 누가 봐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도 그럼 합리적으로 말씀해서 전화 못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 눈 밖에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석 선물 보낸 거 보면 대동인 수석 선물을 저도 받아봤어요. 수만 명이니까 그런데 초재선 부분이 조금 특히 초선 나온 부분은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토요일인가 언젠가 가처분 결정 나왔을 때 토요일날 5시간 넘게 토론을 했거든요. 초선 나온 분들이 이렇게 바라는 것은 초선이 절반입니다. 지금 60명이 넘기 때문에 역시 다선 중진들이 크게 결론을 좀 모아주고 우리가 몰랐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해법을 좀 찾아내고 이러면 좋은데 다선 중질수록 바쁘시겠죠. 그런데 대개는 시간을 대개 얼마 안 하시거나 아예 참석을 안 하시거나 하시면서 우리끼리는 열심히 토론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최소 공배수입니까? 뭘 만들어서 공약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결론이라고 해놨는데 그럼 그 논의에 참석하셔서 조금 처음부터 큰 틀을 그 반응권이 세신 분들은 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많이 알거든요. 그리고 그 논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흐름을? 예예. 그래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 초선들 주로 초선들이 남아요. 이제 보면은 초선이나 재선만 남는데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과거에 초선들이 그 저 뭡니까? 저 패스트트랙 할 때 패스트트랙 할 때 주로 초선들이 이제 하다가 다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때 중진들은 말만 하고 국회 선진압법 위반 선진압법 할 때 말만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부채질만 하고 책임지지 않았다는 이런 그래서 중진이죠. 그래서 그래서 재선 논 중에는 그런 호소가 그런 게 있었으니까 이런 큰 상황 때는 중진들께서 좀 여기 내부에서 집중 토론해서 논의를 좀 이끌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게 논의를 하고 나는데 뒤에 그러면 그 논의에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고 해법을 찾자고 의원총회를 한 거 아니냐 다선 중진일수록 의원총회에서 좀 더 비중 있는 발언을 해 주셔서 논의를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것들이 더 컸죠. 다른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어제 저희 방송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품어야 된다라는 대통령이 품어야 된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품긴 뭘 품이냐 내가 무슨 달걀이냐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들 품다는 표현은 정말 돌아버리는 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그러면서 결자해제 대통령이 다 수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입장을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 역시 지금 현재 굉장히 뭐랄까요 본인이 저쪽으로 나서서 이것을 풀게 했던 의지보다는 계속 갈등이 이어갈 상황이 많은데요 꼭 지금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단단히 뭐가 좀 꼬여 있는데 그런데 품다는 말은 안 맞죠 아무리 저 저 30대지만 헌법현정사상 처음으로 여야를 통틀어서 당대표로 30대 당대표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의식을 품다고 하는 것들은 아마도 이준석 대표를 위한다고 대통령이 먼저 관용을 베풀으라 이런 주제를 하다 보니 된 건데 이준석 대표로서야 그렇게 발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대표 전현직 당대표로서 또 우리 당에서 어쨌거나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새로운 기대를 모아줬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줬잖아요 그래서 당대표 당선 뒤에 임재법 논리를 인용하면서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제가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어려운 국민이 뭐 뉴턴의 법칙에도 있잖아요 작용 반작용 모든 사람이 한쪽이 절대적으로 원인을 제공하고 다른 쪽은 그 원인의 희생자도 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선순환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준석 당대표한테도 기대를 했던 분들이 아쉽고 안타깝고 또 원래부터 좀 불안했던 분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도 전 대표도 이 문제에서 전혀 의회의 갓 쓰고 도포입고 나온 거 보니까 상당히 새로운 스토리의 반전이었는데 반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해서 오늘 국민검증단이라는 교수님과 학술단체를 구성된 단체에서 박사학의 논문과 학술지 개재 논문 세 편에 대해서 다 표절이다 명백한 표절이고 흑재 망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 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쭉 국민대학교가 잘 알고 있고 다음에 이 논문이라는 것이 보통 전문 크게 보자면 아주 세계적인 학술 논문이 하나 있을 테고 또 일반 대학은 있고 전문대학은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당시로서는 그걸 이제 당연히 그 주제 자체가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거기 뭐 연구 주제가 홈페이지를 인용을 하고 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은 대개 보니까 인용 표시를 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인용 표시를 제대로 했느냐 직접 인용하더라도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쓰는 논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딘가에서 인용하고 전작에서 인용하고 또 새로운 조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하는 것일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일반적인 연구 논문에서 했던 것인데 국민대학교에서 판단했을 때 그런 거였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직접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까지 계속 할 문제인가 싶습니다 논문을 반납하면 되지 않나요? 그것도 가능하겠죠 당에서 좀 그렇게 권위를 한다든지 지금 그 논문 가지고 큰 혜택을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그런데 모르겠어요 누가 덕분에 그러시는데 그러면 논문을 반납하고 나면 그 논문을 근거로 과거에 강사활동을 했던 것들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뭐 소금이 모르겠습니다 난 그것도 아마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누가 얼핏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뭐 지금 그 논문으로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크게 뭘 위강을 세우고 그런 답보지 않습니까? 저는 교수라는 지위에 대한 본인의 애착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본인의 캐릭터를 만드는 데서 박사학위가 있는 교수라는 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는데 그걸 지금 와서 버린다? 김건희 여사가 할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민유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좀 보태 볼게요 사실은 김건희 대표 여사는 보니까 우리가 언론을 봤어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언론사랑 같이 문화 전시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거의 대박을 다쳤어요 코바라 콘텐츠 시절 코바라 콘텐츠를 해가지고 유명한 언론사랑 다 했습니다 다 해서 흥행 보증 수표가 지금 됐거든요 그분이 뭐 뭐가 있겠습니까? 국제적인 그런 작품을 가져올 때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특별하게 뭐 다르게 누가 뒤에 도와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실력이라고 봅니다 실력인데 그걸 가지고서 조금 이제 뒤에 학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경력을 뒷받침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일 텐데 항상 많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대목 댁에서 스스로도 이제 지나치게 좀 과시하려는 부분 있었다라고 사과를 했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실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검찰 소환에 불응했죠 이제 서면 조사를 통해 소명을 했다는 건데 꼬투리 잡기식 정치 산업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어제 누가 이야기했죠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야기했죠 경찰이 이제 서면 조사를 세 차례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이란 것은 공직선거법에 거짓말 허위사실 공표가 100만 원 받으면 이제 완전히 5년 동안 선거도 출마도 못할 굉장히 엄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자태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어떤 정책적 현안에 책임질 것이냐 또 과거의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느냐 안 지느냐 말을 바꾸는 사람인가 이건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경기도 도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느냐 마느냐 가지고 허위사실 때문에 대부분까지 갖다가 간신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 당이 한 것도 있지만 시민단체가 한 것도 있습니다 기소를 그리고 이게 또 검찰이 잘못한 게 아니고 고발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그때도 물론 당에 안 나왔죠 선명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이 송치 의견을 해가지고 검찰이 하는데 이게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9월 9일이 공소시효입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9일 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사자니까 직접 나와서 소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검찰에서 한 것이죠 수환한다고 해서 지금 구인하고 그럴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검찰이 판단도 경찰은 송치 의견으로 판단을 했겠죠 기소 의견으로 판단을 했을 텐데 그걸 그럼 검찰이 기소를 하거나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사자로 직접 한번 들어보겠다는 취지인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그 땀에 안에는 지금 죽는다 사는 자의 문제에 처해 있는데 전쟁이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중에 허위사실 공평 문제가 윤석열 당시 후보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또 틀리게만 했다 그러니까 직접 거래 안 했다고 했다가 지금 녹취록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를 했거나 혹은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서 그 부분은 또 허위사실이다 오늘 경향신문 얘기 보면 기사에 나오는데 민주당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에 김건희 대표가 이 시에게 모든 거래를 1임하고 4개월간 손실만 보고 5월 20일 20월 전에나 끝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1인 매매에 정황을 그대로 보셨어요 1인 매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던가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본인이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던가요 1인 매매라는 그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오히려 뒷받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점상 그게 5월 20일이라 그랬는데 5월 21일이다 그러니까 날짜가 그건 사실 사소한 기억에 차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전부 그 거래 기록이 남아있고 해서 해명이 안 된 부분이 이제 뭐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도 6월 달에도 관계가 있었고 통화한 기록이거나 거래한 기록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실에 해명이 없거든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텐데 13일을 말씀하신 대로 이름이 맞는데 1월 12일에 거래는 본인이 직접 주문을 넣으신 게 있고요 6월 13일에 녹취 같은 경우는 신한증권이 아니라 DB증권으로 옮긴 회사였는데도 나하고 이모씨를 제외하고는 이 계좌 거래 못하게 하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 거래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모씨를 껴서 얘기한 게 6월이라서 5월의 관계를 끊었다는 증언과 정면을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법원에 제가 늘 법조기장에서 있는데 명예훼손이라든가 의사실대한 그 보면은 minor inaccuracy라는 게 있습니까 약간 좀 마이너한 좀 작은 부정확성 기억에 차고 그 큰 구조는 맞는데 날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차고 날 경우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큰 거짓말을 하기 위한 도구였느냐 아니냐 판단을 따라 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적자 한판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자막 제uj legend 고맙습니다 박수